반갑습니다. 13주차 2강, 인공신경망, 그 중에서 우리는 백프로포게이션, 오차역전파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신경망의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듯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나오는 사이에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생성되는지 그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경망은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로 연결된 뉴런의 모음을 모델화한 것인데 아래 그림에서 봤듯이 왼쪽으로부터 입력층, 그리고 히든 레이어, 은닉층, 그 다음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층에서 신호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와 계산 후 주어진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은닉층으로 전파되고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층으로 정해질 신호, 아웃풋이 계산되고 그 과정을 반복한 후에 출력층에 해당되는 결과를 출력층에서 내보냅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이제 입력각과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즉 우리가 수집한 그런 데이터들, 이런 사람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은 주어진 데이터를 잘 판단하도록 그에 맞는 신경망의 가중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공식에 의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임의로 가중치를 비교해 놓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신경망을 이용하여 얻은 예측각과 미리 알고 있는 정답 간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점차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계층 간의 각각의 연결이 오차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비례하여 오차를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방법이 오차역전파법, 백프로포게이션입니다. 이 오차역전파법,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오차역전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쓴 설명입니다. 한번 이해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병원에서 사람의 키와 나이, 성별, 몸무게, 혈압, 체중, 그리고 또 하루에 식사하는 칼로리, 운동하는 양 등등으로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대개 키가 몇이고 운동량이 얼마며 식사를 얼마큼 하는 사람이면 체중은 얼마고 그리고 혈압은 어느 정도고 혈당은 어느 정도 되는 게 정상이다 하는 식으로 이 데이터를 이런 사람은 이렇다 하는 그런 패턴을 알고 있죠. 그런 데이터가 몇 십 년 동안 대학 종합병원에서 모여진 엄청나게 몇백만 명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죠. 그 데이터들을 먼저 그냥 쓰기보다 아주 특수한 경우, 환자 중에서는 아주 특수한 데이터 중에서 눈에 띄게 특수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좀 걸러내고 그런 걸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이제 X축, Y축, 또 X1축, X2축 하듯이 그 파일에 딱 맞게끔 이제 오가나이즈를 잘 정리하는 전처리 과정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처리를 잘 거쳐서 이런 우리가 다루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한 후에 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일단 나눕니다. 보통의 경우는 원래 데이터의 한 80% 정도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고 한 20% 정도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모델링을 점점 정교하게 고쳐간 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잘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인공신경망을 구성에 맞는 함수를, 행렬을 찾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입력과 관측값, 옵저브드 밸류라고 하는데요.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입력과 옵저브드 밸류를 집어넣고 그리고 대략 이걸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게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임의의 행렬을 하나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활성화 함수도 우리가 렐루 함수든지 시그모이드 함수를 정해주고 그의 수를 그렇게 하고 그 행렬 같으면 1111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입력층에서 학습 데이터의 신호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를 받아서 그래서 계산 후에 주어진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은닉층, 히든 레이어로 전파되고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층으로 전해질 키노가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되어 히든 레이어를 다 거쳐서 출력층에서 해당하는 결과 예측값, 프레딕티드 밸류를 얻게 됩니다. 이 예측값과 우리가 원래 입력했던 관측값 사이에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오차를 줄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사강법 그레이덴트 디슨트 메소드를 적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행렬, 함수를 수정합니다. 가중치를 수정해서 그래서 그 오차가 아주 최소화될 때까지 4에서 6까지의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옵티말한 솔루션을 찾게 되면 우리가 대충 신경망을 모델링한 셈이 됩니다. 모델링을 하고 나서 남겨둔 테스트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만든 신경망 모델이 잘 작동되는지를 테스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히든 레이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차역 전파법 단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개의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고 그 중에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10분의 1만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모델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그 데이터 숫자를 조금씩 더 높여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에 가까운 신경망을 모델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오차역 전파법의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딥러닝이란 아까 인공신경망에서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레이어가 깊어지니까 우리가 딥 히든 레이어가 있는 그런 인공신경망의 러닝 프로세스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차역 전파법에 의해서 각 계층에 전단된 오차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이미 학습한 경사강법 그레이디언트 디스 메소드를 오차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 계층에서 입력신호 X, I를 받아서 미리 부여된 가중치와 계산 후 주어진 활성화 함수로부터 출력된 값을 yi-hat이라고 합시다. 모자를 쓴 것 같죠. 그런데 실제 관측값, Observed Value 정답에 해당하는 값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yi라고 한다면 이 yi와 단순하게 출력된 yi-hat과의 오차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squared error, 이 제곱 error를 제곱 오차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e of u 같이 yi와 yi-hat 사이의 difference, 차이를 이제 노름을 이용해서 정의한 error function이 정의되겠죠. 그러면 각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공식은 경사강법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익숙한 함수죠. 그리고 하나씩 old에다가 old에다가 minus eata의 도함수를 집어넣어서 다음 새 output을 찾는 것이죠. 앞에 경사강법을 설명할 때도 같은 식으로 xk의 minus eata의 f' xk를 해서 xk 플러스 2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었죠. 이때 round e round wij는 e를 변수 wij에 관하여 편 미분한다는 의미로 wij를 제외한 다른 변수는 모두 상수로 취급하여 미분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데이터와 최적화해서 학습한 내용이죠. 이제 아래와 같이 간단한 신경망의 각 계층에 전달된 오차로부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면 먼저 각 계층에 전달된 오차를 계산하고 그 다음 출력층에서 오차를 계산하기 위하여 은닉층에서 히든 레이어에서 입력 신호 x1과 x2를 받아 가중치 wij들을 계산한 후에 1차 결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f of x를 거쳐서 출력 y2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 xij xi들이 들어가서 웨이트를 거쳐 1차 결합을 만들어서 출력층이 나오게 되면 그것과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과 의 오차 생기게 되겠죠. 그 오차들의 제곱을 우리가 error function으로 이해하고 그 오차들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activation function 사용하고 그렇죠. 그러면 y가 f of x wig plus 1자 x2 w2 1 1차 결합으로 표시되니까요. 자 이 error function을 여기다가 이제 은닉층에서의 오차를 계산해 보는데 은닉층에서 출력층과는 달리 목표화하고자 하는 관측값 측정값 원래 정답에 해당한 값이 따로 없으므로 출력층에서의 사실 은닉층에서는 이 오차가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 언급한 오차역 전파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경망에서 오차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입력신호가 입력층으로부터 은닉층을 거쳐서 최종 출력층으로 전파될 때 은닉층에서의 오차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계층 간의 각각의 연결이 오차에 영향을 주는 정도 즉 가중치에 비례해서 오차를 역으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은닉층에서 이런 그림같이 출력이 나오면 우리가 예상하는 각각의 오차를 계산해서 다음 단계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력층의 첫 번째 노드에서 오차 이완을 얻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와 가중치 W11 또 두 번째 노드와 가중치 21으로 연결이 되니까 가중치가 크면 오차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고 가중치의 비례하여 오차를 은닉층에 전달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E1의 H를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에 전파된 오차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완의 H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2H도 구할 수가 있죠. 이 위 두 식에서 분모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렬을 표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분모를 없애게 되면 원시가 비유계에 있을 때 일정 부분의 비율이 사라지는 정도의 효과가 있게 되는데 다음 웹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모가 있는 경우와 또 실제로는 우리가 얻은 그런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이 잘 집중되므로 상수배는 우리가 찾는 옵티말 솔루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선형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꾸어서 앞에서 배운 옵티말 솔루션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인공신경망 특히 히든 레이어를 또 백 프로포게이션을 역자 오차역 전파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what 백 프로포게이션 리얼리 두인 하는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출력층에서 얻은 오차로부터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성질과 연쇄 체인 룰로부터 라운드 2 라운드 W1R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함수들 보셨죠? 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면 시그모이드 펑션 성질이죠. 도함수가 바로 이렇게 쉽게 구해집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으시더라도 시그모이드 펑션의 성질 때문에 쉽게 나온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가중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가중치 WIJ는 은닉층 I번째 노드와 출력층 J번째 노드만 연결되어 있으므로 E를 WIJ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I는 은닉층 I번째 노드에서 이며 IJ는 출력층 J번째 노드에서 출력이며 EJ는 TJ-YJ로 이것은 출력층 제2번째 노드에서 오차가 됩니다. 이제 경사하강법을 오차에 적용하여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모든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게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그것을 반영한 후에 은닉층에 절단된 오차로부터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논의의 편의상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은닉층 안에서도 같은 알고리즘이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XI는 입력층의 I번째 노드에서 입력 또 YJ는 입력층의 J번째 노드에서 출력 그리고 EJH는 은닉층 J번째 노드에서 전파된 오차 이므로 바로 다음과 같이 라운드 이 라운드 WIJ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병사관곱을 적용하여 또 모든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은 이 모델이 제대로 예측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또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많은 은닉층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닉층이 여러 개 있는 신경망을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이라고 부르며 심층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우리가 Deep Learning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닉층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차역 전파법을 이용하여 그 이전 층에서 전파된 오차로부터 경사하강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과제로 인공신경망과 오차역 전파법에 대해서 이해하신 대로 한번 풀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도록 하죠. Artificial Neural Network 13주차 강의에서는 인공신경망이 신경계의 기본단위인 사람의 뉴런을 모델화한 것으로 이미지인식 글자인식 등 다양한 업무를 사람이 하듯이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13주차에는 신경망의 작동원리 특히 Backpropagation 오차역 전파법 의 알고리즘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망과 신경망의 작동원리를 학습하였고 그 안에 우리가 행렬이 사용되고 Activation Function 이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사용된 것과 그리고 오차역 전파법의 알고리즘 여기에 우리가 Gradient Decent 메소드 경사강 법이 어떻게 사용되지 설명 이를 설명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주차 강의를 마치고 다음주에 마지막으로 숫자인식 M리스트 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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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